날먹 날먹 스시도날로먹고 더블 날먹 대구수 기다리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것도 없으면서 맨전 대구수 야비 난 못써 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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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mporary 다 대구수 대구 선 아름다 mayonna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지? 이걸 만내. 포션 쓰기는 아까운데. 어떻게 수비 안 하면 막을 수 있는 거를 억지로 못 막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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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미손 공포 공포에 살아 공포 빨리 또 나온다 사일런트 이대로 가면 와 진짜 에반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이겨줘 악몽 악 악몽 악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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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해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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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놀림 말 놈 그만 놀려 갑자기 분위기 대단원 아 작업도 뭐 임마 초치네 너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뭐야 왜 안나와 몰아버리겠네 능숙한 지르기 능숙한 지르기 처음에 쓰레기였는데 77골드 능숙한 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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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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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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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되네 아르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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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비 스내골 탈출구 모나놈 스내골 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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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이 진짜 패턴 드럽게 만들었네 저거 분명히 발팽이 만든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겠지 저렇게 역겨운 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 넘게 있으면 너무 세상이 각박하잖아 카드 12장을 쓰면 턴이 넘어가는 적을 만들어야지 가히 악마적 발상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악마적 재능 악마적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컷만 넘어가면 너무 이지하니까 힘도 2올리죠 이달의 우수사원 파는김에 소상 약화 취약도 걸고 점액도 성이까지 넣쇼 대체 뭘 만든거야 이자식들아 들어간 후에 반피 회복도 넣쇼 그래 넣을거 다 넣어라 그냥 그래 다 넣어 그냥 네 놀아이들 대체 뭘 만들고 싶었던거야 안되네 버퍼 크로우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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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끼지기 Влад 크로우간소 순수 쓰기에 트로크가 너무 없네. 상신의 자산도가 되게 들어갔습니다. 힘을 잃으니까 아까 슬더스 2회는 이런 기미가 없을려나? 발 놀림 강호 해봤자 멸티도 안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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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해봤자마 어머enen senior. 순수 빠졌으면 조금 그식이 했겠다. 오늘 카카랑 그랩린이랑 슬라임이 귀여워지는 모드를 깔았습니다. 팬티가 반쯤 벗겨진 미소녀 카카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닌 스토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죽었어. 벗고 부족을 버리고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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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우 우상은 못해왔구만 맞고 피 빨면 그만이야 병체와 결국에 하나 남겠네 넌 남아 앙 심접색 요정은 자유에요 광속 육영웅 기억도 자유에요 와 끈별 유물 6개 주는 유물 유여유 네로스 선물 3개 떴네 뭐 먹은거 있나? 아니 왜 이 게임은 게임 끝나면 대기 안바지냐 늦어쓰는 하스스톤임 히히 카드 먹은거 없지 않나? 다 걸렀는데 그릇 22세력 달팽이 났으면 몰랐나? 미친 달팽이 순수 없었으면 못이겼을듯 다 걸렀는데 인연된다 손이 없었으면 좋아